민주당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연방대법관을 지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를 중심으로 면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차기 연방대법관 후보자 면담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5명의 여성 후보자로 이미 압축된 가운데 2명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2명의 유력 후보는 에이미 코니 베럿 그리고 바바라라고와 순회법원 판사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면담을 가진 후보자는 베럿 판사인데 현재 보수 진영이 차기 대법관으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뚜렷한 보수 성향의 인물로 2018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자로 고려할 당시 보수 진영이 가장 선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유세차로 플로리다주를 방문할 때 2순위인 라고와 판사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와 판사는 라틴계 플로리다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라틴계와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 유권자의 표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까지 최종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김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대법관 후임을 대선전에 임명하는 방안에 잇따라 찬성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및 롬리 상원 의원도 해당 절차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반대표는 두 표.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반대표에 가세하고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지 않는 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 인준 발표는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연입니다.